저희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볼발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연애 어떻게 하시나요? 연애를 어떻게 하냐고요? 연애를 지금 보고 가상연애 상상연애 가상연애 게임 중에 연애게임 있는 거 아세요? 아 진짜 하자마자 조용히 해 내가 한다고 얘기 안했어 맨날 남자친구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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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이상한 걸로 아 이상이야 빨리 캣스피드하면 끝내세요 아 사람은 얘기하는걸? 아니 사람은 이상이야 저 예쁘게 얘기해 봐 소중해 너무너무 외포멸을 좀 재미없지 추천했어요 나 저 주드러 주드러운데 ㅎ 그런 노래 해줘 좀 더 비슷하게 상상연애 나 다르다 아 뭐야 EVERY부분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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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들 여기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그녀의 그녀는 어떤 사람이 좋은지를 얘기하시나요? 저는.. 저랑 기준이 비슷한 사람 베르카는 기준이 비슷한 사람? 기준! 기준 시 얘기하시나요? 저는 연예인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즐거워하네요 저는 너무 많이 까다로워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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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가 저랑 하셨어요? 아 진짜요 그럼 나오자면 어떻게 돼요? 세연이 딱 사랑 외국해고 자 저 유재석 오빠 아 되게 심각해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진짜인데 어떡해 너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관리가 아니라 진짜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 짓이야 왜 이래 왜 이래 그리고 유리는요? 저는 어떤 사람이요? 이름 얘기한가요? 아니 어떤 스타일이냐고 있어 있어 있어요 저는 반전 있는 남자 싸이오 뭐야?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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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스타일이네요 제시카야씨 저는 늘 똑같아요 다니엘은 이슈요 다니엘은 이슈요 아 그렇게요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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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리 진짜 대단하잖아 이 목사태를 어떻게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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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빨리 나오세요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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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정말 한 번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앨범 들을게요 근데 강동훈씨는 유리아이 한 번 불러줘요 강동훈씨는 꼭 군대에 계시지 않아도 뭔가 국가 차원에서 공원을 맡고 계신지 못한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제대하셨으면 그니까 국가를 제대하셨으면 뭔가 국가 차원에서 공원을 맡고 계신지 학부로 그렇게 조인석 소녀시대가 마지막에 조인석씨 조인석씨 왠지 보호받고 계신지 몇 명 있어요? 그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남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저 왔는데 이제 시작할까요? 저희는 지금 들려드린 마지막 무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녀시대의 노래를 베들리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